가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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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란듯이 재산은 길 낫지 않을까요 만남 뒤엔 이별이 당연한 건데 다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놈의 사랑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 했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날 요구하지도 마 궁금해하지도 마 존스럽게 왜 그래 뒤돌아서는 순간 나 미안 아무 상관 없는 남이야 그런게 냉정한 남녀살이야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잊혀지는게 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목에 걸려버린 사탕 머금었을 땐 목보다 달콤하다가 실수로 삼켜버리면 가슴이 맡긴 듯 아픈 끝이 아닌 시작 가져 조금만 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자 두 배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두 배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두 배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어떻게든 견뎌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근데 저희들면 특별히 그린 저희들이 유럽 plutôt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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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싶어도 잡지